오늘이지? 방도함이 그 애가 사라질게 일병 방우리 사건으로 화제가 된 대표님도 담임을 아는 거죠 그걸 밝히면 내가 죽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 입단속부터 해야 할걸? 가짜가 진짜를 지배해버립니다 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모르는 일이 더 있는 거야? 근데 이번 게 진짜 엄청난 택종이거든요 이제 다 모인 건가? 내일부터 진짜 전쟁을 치료해야 할 거야 진실을 밝힐 준비 됐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